스바루 코리아, 겨울철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스바루 코리아 주식회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2011 스바루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스바루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들은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 엔진, 벨트 등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스바루 코리아 최승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고객들이 겨울철 스바루가 선사하는 탁월한 안전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며,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스바루 쿠션을 증정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